지금 시간이 훨씬 다시까지 춰자 니 그래서 취직을 운전할게야 노는게 내 탓이야 저무후무한 글로벌 경제 위기 탓이지 드러붓놈 드러붓놈 평좀 치워라 이 드러붓놈아 머리 아프다고 자는 사람 머리를 떼고 그래 기분 나쁘게 현재 나이 31세 10년차 골드백수 차백수 그의 유일한 취미는 소셜네트워크였다 밤샘 작업 후 찾아온 두통 두통이 심한건 내가 남보다 열정적이라는 증거일까 이제 니가 없으면 쓸쓸할거같아 떠나지마 뻥 그대 용파내역 셋 레디 고 덤빙 예 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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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믹 소스를 곁들이는 샐러드 브런치 후 마시는 콜롬비아 원도 핸드드립 카피 거기에 앙드레 간융의 연주까지 함께라면 이곳이 바로 암만 보며 달려가는 어리석은 휴먼 가끔은 멈춰서서 하늘을 봐 스카이 영혼 없는 껍데기들 틈에서 난 오늘도 덩크시스를 꿈꾼다 마이클 저덩 그 무엇도 날 구석할 순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은 비스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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